대파 보관 대파 보관 대파를 화분에 심어 놓으셔도 됩니다. 그냥 화분에 심어 놓고 그냥 이렇게 놓고 먹습니다. 이만큼 잘라냅니다. 이 너들너들한 부분은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육수에 넣습니다. 이제 이렇게 다 다듬었거든요. 그러면 먼저 이거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다 있어야 돼. 딱히 씻어주거든요. 이렇게 깨끗하게 씻었으면 이제 놔두고요. 이렇게 깨끗하게 씻었으면 이제 놔두고요. 이렇게 깨끗하게 씻었으면 놔두고요. 같이 이렇게 놔뒀다가 오늘 바로 육수를 끓이겠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줄기는 이렇게 헹궈주시면 돼요. 속에도 흙이 있고 또 여름에는 벌레도 있고 뭐가 많이 쓰다보면 이쪽에서 이런 데서 흙이 막 나와요. 이 사이사이에서 잎을 씻으실 때는 이런 식으로 뜯어서 하시면 제일 좋아요. 그래야지 속에 있는 흙까지 다 씻어낼 수 있거든요. 대파는요. 잎이 먼저 상하거든요. 그래서 잎을 먼저 써야 됩니다. 샀을 때 바로 귀찮더라도 이렇게 손질을 해 놓으시면 한 달은 대파 안 사셔도 돼요. 물을 조금 더 털어주고 물기가 좀 빠질 때까지 놔두겠습니다. 뿌리와 잎을 다 함께 넣어서 냉장실에도 넣고 너무 많으면 냉동실에 얼렸다가 10분 가까이 끓였는데요. 물을 한 300ml 정도 더 끓여줄게요. 13분 정도 끓였으니까 한 20분까지 끓여줄 것 같아요. 너무 아깝죠? 이게 지금 국물이 굉장히 진하고요. 맛있고 여기다 그냥 된장만 풀면 바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맛있네요. 저렇게 해서 이제 건져내겠습니다. 한 10분에서 한 15분만 끓이고 이제 건져내시면 돼요. 다 말려졌습니다. 이렇게 한 몇시간만 있으면 물기 다 마르고요. 저는 빨리 말리려고 선풍기 앞에 갖다 놓고 틀었습니다. 이렇게 줄기와 잎을 나눠주시면 돼요. 이렇게 줄기고 이건 전부 잎이거든요. 줄기는 이렇게 물기 다 빼고 이렇게 비닐봉지에 넣어놓으시면 오래가요. 보관이 한 열흘 정도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줄기는 이렇게 넣어놓으시면 되고요. 이런 비닐랩에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넣어놓으시면 돼요. 키친타월을 안 넣으셔도 통통 구멍을 조금 이렇게 내놓으시면 좋습니다. 구멍을요. 그러면 이제 습기가 좀 안 차거든요. 이렇게 구멍을 좀 내주시고 이렇게 놔두시면 냉장실에서 조금 오래 보관이 돼요. 내뱉에다가요. 이렇게 이것도 통통 구멍을 좀 내주면 좋아요. 이렇게 구멍이 있는 비닐봉지면 좋고요. 이렇게 조금 몇 군데만 찍어줄게요. 앞집에. 보관을 하겠습니다. 조금 말려도 볼게요. 장마철에는 말리시면 안 되고요. 날 좋을 때 말리셔야 됩니다. 종이호일이나 아니면은 키친타월 있죠. 키친타월을 까시고 이거를 이렇게 좀 담아서 이렇게 넓게 펴주시고요. 좀 바람 좀 통하는데 하지만 또 바람 부는 데 놔두시면 안 돼요. 이거 마르면서 날려가거든요. 그냥 바람이 조금 통할 수 있는 그런 장소. 하루만 말리시면 다 마르거든요. 이렇게 좀 뒤집어주면서 말릴게요. 썰어서 얼려야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요. 송송. 이게 대파가 별로 굵지 않으니까 송송해서요. 이렇게 해서 냉장 넣어놨다가 이거는 국에도 넣고 된장에도 넣고 두 분이 다 하시면 돼요. 이렇게 너무 굵은 거는 이렇게 반 잘드시고요. 이렇게 약간의 공기를 주시고요. 냉동실에 지금 갖다 넣을게요. 하루만 말리면 보통 이렇게 바삭 말아집니다. 집안에다 두고 말렸거든요 바깥에 말리면 이거 가벼워서 바람 불면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창문가에 놔두셔도 바람이 불면 이게 날려가거든요 전 그냥 거실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말렸는데요 요거는 색깔이 조금 누렇게 갔죠 좀 색깔이 갖는 거는 제가 이제 먹다가 쪽파에 색이 이제 가는거에 누렇게 내일 되면 상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이렇게 썰어서 올려 이렇게 담아 놨더니 이렇게 약간 색이 가면서 예쁘진 않지만 이렇게 누렇게 말라졌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말리시면 되요 말려 가지고 이거랑 이거랑 같이 이렇게 넣으셔도 됩니다 키친타월에 깔고 안되겠다 싶으면 이렇게 말리시면 되요 요런식으로 키친타월을 깔고 말리면 잘 말라져요 그리고는 저는 이제 올리브유 도수도 되고요 저는 식용유입니다 파기름 재료까지 완성했습니다 요거는 냉동시에 넣어놨다가 지금 볶음이나 어디든지 다 뿌려 쓰시면 되요 대파 후레이크로 쓰시면 됩니다 요거는 잎이니까요 가장 먼저 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쌩거 먼저 드셔야 됩니다 줄기 드시고요 그리고는 나머지는 요 오일이 있죠 요거는 밥 볶을 때나 뭐 튀김 할 때든 다 필요하신데 쓰시면 되고요 요것도 찌개나 이런 데다가 뿌려 넣으시면 돼요 볶음에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대파 뿌리로 내는 육수입니다 요거는 냉장고에 넣어 드시면 한 일주일 안에 김치냉장고에는 한 열흘 이상 갑니다 이렇게 드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얼린 겁니다 얼린건에 한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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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도 붙어있는 거를 이렇게 깨주시고요 어디든지 사용이 가능해요 찌개 뭐 이런 데다가 이렇게 한 줌 없이 그냥 뿌려 넣으시면 됩니다 볶음 다 가능하고요 대파는 요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은요 한 달 끄떡없이 먹을 수 있죠 대파 정리하기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